영어 수업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본 즉한 문장부호 세미콜론 요즘 해외에서 이 세미콜론 문신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세미콜론 쌍반점 글쓴이가 문장을 마칠 수도 있지만 마치지 않는다는 뜻의 문장부호 세미콜론이죠. 글쓴이가 당신이라면 문장은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의 삶은 마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 세미콜론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끝날 때 끝난 것이 아니다. 멈추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어도 세미콜론을 한 번 찍어보고 잠시 쉬었다가 힘차게 걸어가 보는 거 어떨까요? 7월 21일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문화달합방의 강민선입니다.